진실의 수호자 거의 무슨 주교되는 수준인데 이거? 에디셔널 스카우트 스카우트 한 명 더 패스트 아웃포스트 팀 오버드라이브 왜 반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과몰입해? 과몰입하고 그래 어? 이거 철에 돌려야 되나? 철은 철에 돌릴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철에 돌리고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습관적인 야근을 가장 심각한 자경단 활동해야 되겠구만 많이 올라갔어 저거 저기 또 우리 주교님 한번 말씀하셔야 되나? 어? 말씀 전하러 가십니다 대박이야 이건 캡틴스 워드 한 방에 그냥 쫙 문샤인 있고 하우스 오브 플레저 이건 뭐야? 듀얼링 로우? 막 꼬라가 있어? 서로 막 꼬라를 할 수가 있네? 하우스 오브 플레저 아니 이건 얘네들 배가 불렀구만 어? 진짜 영하 70도인데 지금 이걸 먹으면 디스컨텐티드가 올라간다? 아C 하하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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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 미안한다 여러분 쿠크하우스 수프 슈프로 바꿔 슈프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프 뭐죠? 애가 왜 도망가 하... 폭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버렸대요 정찰 장비라든가 음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 보내주자 그래 좋은 일만 하자 그래 어차피 망한거 얘 엔지니어였잖아 아이씨 법이다 야 이거 해갖고 막고라 해놓자 막고라 해서 둘중에 하나는 죽을거 아냐 입이 줄을거 아냐 위 원 서바이버 디스 무슨 소리야 시끄러 자 성님들 오셨구요 어 뭐야 왔다 왔다 얘네 지금 야근하고 있지 잠깐만 아 야근 안하고 있었어? 이것들이 지금 야근해 철강도 야근해 어디갔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요 아 이것도 야근도 안하고 있었어?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비효율적인 회의가 너무 많고 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보다가 나무도 야근해 불필요한 야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아 따뜻하고 좋네 일자리 편안하고 어? 한 명 사망 이건 자연사 아닙니까? 데이 35일차에 우리 인원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렉 오브 트리트먼트 멀리 블런드 일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사야 지금 뭐 치료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건 그냥 자연사야 내가 봤을 때 아 이것도 야근도 안하고 있었어? 저건 그냥 자연사야 내가 봤을 때 어이없 이거 갖고 왔어 이제 스카우트 안쓰는데 자연사 내가 그렇다면 엥? 아니 나무가 1400개? 나무를 더 떼던가 뭐 이래가지고 24시간 내로 나무를 1400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지 아무리 캐도 안되 이거는 안되 이거 이건 무시 살기 좋은 나라 아 따뜻하고 좋네 네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